네 오늘도 면도를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훈세이버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3일정도 수입을 안갖고 있던 일이 좀 많이 벌어졌죠? 제가 이제 급수입하기 모기도 그렇고 나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브로라소 화이트로 여러분 시원하게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그린은 맨톨이 강하겠지만 은은하면서도 시원합니다. 화이트 그품도 잘생기고 그리고 오늘은 라쿠엘 60 라쿠엘 6C 금메탈 R4 폴리트로 면도날은 러시아의 유명한 면도날이죠. 보통 보스컷 이렇게 발음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보스드 보스케이가 무검이죠. 보스드 보스드 그래서 선 라이즈 일출 선 라이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도르코는 메이드 인 코리아 도르코는 도 어브레비에이션 약자들이죠. 도 동량 이스턴 이스턴 월드 이스턴 알은 알 레이저 그 다음 코는 코오버레이션 주식회사 동량 그러면 넌을 주식회사 도르코 도르코 이런 뜻이 보스드 보스드 선 라이즈 일출일 의미의 보스드 정확한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아의 면도날이 여러가지 있지만 제일 유명한 면도날이죠. 오늘 첫 사용 퍼스트 유즈 첫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물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물로 이렇게 볶은 다음에 프리쉐이브는 보로라소 화이트 화이트 크림으로 프리쉐이브를 바르라 그리고 오늘의 브러쉬는 약이 26mm 신세틱 학성 브러쉬 브라운노트라고 하죠 신세틱 브라운노트 레인보우 핸들은 레인보우 무지개 빛깔 레인보우 핸들의 약이 브러쉬 신세틱 브러쉬 압성 브러쉬로 이건 20mm이고 양도 많고 마냥 부드럽지 않고 약한 중간 정도에 백범 조금 있는 그런 브로라소 화이트 그린티 오틀밀 길이 그리고 멘톨 약간 들어있는 제가 자주 페이스레더링을 했는데 너무 자세하면 얼굴에 붓이 끗끗가 특히 멧돼지 나 모서리 털 같은 경우 자극을 주면 피부에 안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볼 레더링을 하라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더군요 센스티브한 스킨에 볼 레더링이 배털 더 낫다 페이스레더링보다 비닌을 과감하게 쓰는게 무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도 많이 쌓이는데 다 썰으면 오에 오에 오 네 옳죠 엉 오 오 시원하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잘 묻는 것 같아도 향이 은은하게 점잖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분갈을 잘 모르는데 향이 독한 심한 것들 먼저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성이 없나 그런데 고급향을 은은하게 민감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은은한 향이 시원하고 고급적이고 매력을 갖는 센스티브 스킨에 특화된 흰색, 보통 화이트, 민감성 피부에 맞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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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오늘 샴페인 잔 같은 곳에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유리잔인데 여기 밑을 딱잡고 하니까 안찍이 되죠?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입한 유리잔 금방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소리들로 이렇게 명도하다가 덜 끝 때문에 눈에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이 있더라구요 합성이 옹란하게 눈 돌이 적당하게 섞이니까 시원 강하게 자극적으로 맨톤 느껴지는게 아니고 은은한 그릇 귀대기 오트밀에 그린티 공물차 같은 은은한 느낌 자 그러면 R4로 버스워드 블레이드 맨톤 알 첫사용입니다 좀 나카로운 준비인데 여기 지난번에 빈 자국이라서 끌간 자국이라서 숨추가 자국으로 물을 그렇게 못 느끼곤 해요. 거품도 좀 굵게, 크이미하게 하고 물을 거의 안 섰으니 그렇게 물을 XIante somet0세 pure 날카로운 느낌은 전략. 도르크 보다 날의 느낌을 거의 못 느끼겠네요. 도르크 보다 날의 느낌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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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크 보다 날의 느낌. 도르크 보다 날의 느낌. 도르크 보다 날의 느낌을 한다면? 그동안 3일동안 자랐던 수염을 돕수록 했는데 별로 나레느낌없이 조용하게 밀은거 같습니다. 퍼스트패스를 마치고 2차에 붓에 물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거품이 크리에이밍합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조금 거품이 크리에이밍합니다. 요구르트 같은 일단 시원하네요 담백한 시원함 점점 은은하게 천천히 익숙해지는 향 붓이 부드럽습니다 적당하게 백본도 있고 무게도 있으면서 핸들도 부드럽고 부드럽고 네 그러면 목은 의겐스트로 할게요 얼굴은 버클로스하고 R4 레이저 버린이나 상체가 보통 얼굴에 의겐스트로 마지막 의겐스트로 할 때 많이 피부에다 누를 수도 있고 위헨이트가 손 처로 핵 핵 핵 감사합니다. 자 얼굴은 어크로스로 행방향으로 기내에서 구하는 걸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don't feel any sharpness, any blade feeling. Very soft, but clean shape. I don't feel any sharp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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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oczywiście. Upside down blade from R4 to R2. Max finish. 펼치, 프레스, 툴, 컨베탑 2, 락오엘 6C, 2, 몸분, 넥에리어는 크로스로 크로스로 그냥 너무 힘을 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압력을 줘서는 안된다 아무리 마일드한 그렇게라도 너무 자신감 있으니까 시원해서 힘을 주면 R1, R2에서 남들 마일드한다 이렇게 비입니까? 피가 납니까? 압력을 줘서는 안된다 얼굴이 이게 어게인스트 하는게 참 좋지 않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했으니까 반대방향이 바뀌었네요 여기저기서는 안쪽으로 압력을 줘서는 안된다 지금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된다 이렇게 안된다 이렇게 안된다 이렇게 안된다 이렇게 안된다 이렇게 안된다 이렇게 안된다 스틱 이렇게 버스워드 블레이드 넷팅 창조습니다. 오진 하시오 버스워드 블레이드 스파시바 무시 오진 뿌리였던 나 키리오 네 제 회원중에 유튜브 구독자중에 오진 오니 관심있게 남들에게 별로 그래서 항상 버텨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는 러시아 블라스피 보스톡에 사시는 키리오 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를 좀 씁니다. 그건 예상님 요즘 맞자에게 힘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날에서 날카롭게 좋다고 명성이 있는데 명성들의 레피테이션 명성들의 레피테이션 이 레피테이션은 버스워드 블레이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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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워드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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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귀에 찬물로 맹수로 이렇게 린스하는게 씻는게 맨토를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이건 아래깨피 한피였던 자국이라서 상체다. 오늘 닉이나 카드 없이. 노 닉, 노 카드. 클린 쉐이브. 아주 부드러운 블레이드. 아주 효과적. 좋은 인프레션. 좋은 인프레션입니다. 먼저 사용한 버스옵 블레이드. 선 나이즈. 알름다울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좋네요. 버스옵 블레이드.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쉐이브는 홈프리 위치 헤이즐에 이번에는 쿠쿰버 & 멜론. 오이하고 멜론향의 달달한 향이죠. 제가 써보니까 효과를 모르는데 세이어스 보다 흠풀이가 더 싸고 향도 마음에 들고 달달한 향. 그리고 오늘도 방음을 먼저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즘 피부방음이 좀 있어가지고 강한 멘톨 멘톨 & 민트 페퍼민트 오일 들어있는 럭키 타입의 배내싱 크림 배내싱 크림 배내싱 수의민트 멘톨 애프터 쉐이빙 모이스츄라이저 민트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눈 부위하면 안됩니다. 눈에 들어가면 따갑죠. 멘톨이라서 멘톨 순국 때문에 멘토한 부위에 하면 그리고 이게 좀 올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허연 이런 것들이 멘토하지 아직 바로 나오는데 모이스츄라이저 그러니까 석기가 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가 좀 적당하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물로 좀 하든지 다음은 롱슨을 바르기 때문에 접촉하게 좀 보완을 해줘야돼 허연게 적당하게 말하는데 허연게 좀 옛날 스타일인데 이게 좀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딩해주는 멘토 그런 베프민트 오일 라고 하는데 수딩해주는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레이저 번이나 레드니스 윈도우일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션을 프루랍소 그린에 이거는 이제 비누보다는 덜 은은하고 고급진 향이에요 애프터 스프레쉬 새로운 병바트리 이렇게 생겼죠 고급진 향이 애프터 쉐이브중에 인기 생화로 1위를 많이 하고 방금 바른 멘토와 섞여서 멘토 이니까 멘토 육관이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흰자국도 조금 은근하게 섞여서 잠궂이니까 잠궂이니까 잠궂습니다 네 이것으로 블라스와이트 윈도 오늘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그 다음 도루코만 써보고 최근에 메르크리오스 플라티눔하고 라쿠엘 윈도기 달려온 샘플만 써봤는데 본격적으로 유명하다는 보스 호우드를 처음 써봤거든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좀 날카로운 예리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런걸 못 느끼고 부드럽게 되면서 깔끔하게 미뤄지는 오늘 R4로 하고 1차 2차는 마지막 3차는 R2로 바꿨는데도 라쿠엘 6C 전혀 날의 날카로움 그런걸 못 느끼고도 깔끔하게 면도되는 원래 평이 좋고요 소문대로 좋은 면도날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자주 사용해야 되겠다 합격 판정을 받은 그래서 여러가지를 써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면 또 필도 안보고 즐거운 면도 덜 부작용 피부에 걸리고 이런 그런 경우를 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